오그론이 항상 1순위 이거 나 너글 쳤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 폭탄 빼달래 디지님 저기 폭탄 됐어 가열로 저기 뭐야 어디 가서 에리스님 피지 폭탄 밑에 깔렸어요 보스 밑에 조금 뺄게요 폭탄 폭탄 배달 폭탄 제거할게요 너무 멀리 같아 멈춤? 아니 내가 멈췄어 왼쪽 폭탄 좀만 더 빨리 해주세요 지금 오른쪽 거의 끝났거든 반산동 왼쪽 왼쪽 무시하네 아 무시해야지 사볼 뻔는데 오른쪽이랑 피톤 차이가 거의 다 섞어놨는데 잘라줬으면 진짜 다음 풀무 나오기 전에 없앨 수 있을까요 풀무 딜부터 해야 돼 지금 큰 놈부터 딜라 오른쪽 끝났어 왼쪽이 안 끝났어 왼쪽이 안 끝났어 왼쪽이 안 끝났어 왼쪽이 안 끝났어 왼쪽도 아직 왼쪽 4번 많이 잘못 봤어 빨리 폭탄 배달 좀 해 오른쪽에서 이거 쫄몹이 오네요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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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이동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이동할게요 우리 언제 만나 우리 지금 만나보자 오그론 앞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폭탄 계속 걸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폭발시키세요 지금 수월의 자체 1 오송 너 오송 썼고 시손 썼어 오케이 저 강치 강치 강치할게요 이용할게요 좀 나와야 돼요 좀 나와야 돼요 몇 마리 아야야야 가면 안 돼 내 수정 수정 빨려 근데 거기 위에 바로 폭탄이 있어 일단 기술자 좀 계속 빨리 줘 기술자가 계속 폭탄 거니까 그 다음에 펠르트 스탑 하자 뭐야 정령 벌써 터져 해골 딜 해골 해골 딜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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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했어요 해골 딜 해골 야 펠르트 스탑 으로 굳혀놔 펠르트 스탑 으로 굳혀놔 펠르트 스탑 으로 굳혀놔 펠르트 스탑ic 옆에 폭탄 조심해 펠르트 스탑 펠르트 스탑 lados 펠르트 스탑 펠르트 스탑 펠르트 스탑 뭐 딜은 별 남을 거니까 일단 적은 없을 거니까 공격을 여의로 대각함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봤어요. 해골 딜. 엑스도 나왔어요. 두 개요. 나 이거 킬게요. 그래도 형이 신화 때 맞아 봤어야 돼. 대가리 좀. 해골 터졌어요. 해골, 해골, 해골 딜. 불꽃 수천사 두 마리 저거 차단 좀 신경 써주세요. 나 먹을게. 먹었어. 먹었어. 정연술성. 이거 수정에 붙이면 되게 좋지 않아? 막 존나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 흑어정성에 내리고 있는 거. 일단 광칠게요 한 번. 여기서 광치고. 광치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 뛰세요. 나 밀리 쪽에 이거 불 터뜨린다. 아쿠아노바 형 걸어가자. 저 불꽃 수천사 다 잡고 아쿠아노바 해골 딜할게요. 불꽃 수천사 다 잡고. 저 맞아요. 오케이 이제 해골 딜. 해골 딜. 어 내가 다시 옮겼어. 네가 붙어. 나는 딴 데 갈 거야. 해골 딜. 해골 딜. 터져요. 지금 해골 다시 타겠주는. 딜. 당연히 이거 가져가시면 될지. 이게 뭐야. 픽스테이트 뭐 해? 상관없어요 형. 그게 픽스테이트 된 예를 데리고 가가지고. 원치의 정령술사 위에서 터뜨려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형. 지금 해골 딜 해야 돼요. 나 그래? 네. 따라다니실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번에 오죽 킬게. 어 너무 빨리 쐈다. 이거 모아서 한 번만 광 치면 안 돼? 여기다 거기서 움직이지 말자.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방금 껴어 날개. 어 수고했어. 엘레멘탈. 엘레멘탈. 엘레인. 엘레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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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야. 해골 타겠잖아. 엘레멘탈. 그리고 지금 해골 잡고. 진형을 레인지분들 지금 저기. 그거 먹어야 돼 내가 먹구. 먹었어요. 엘레멘탈. 얘 힐 많이 주면서. 파일 컬러 시간은 충분한데 일단 이거 잡고 불꽃 소환사 잡고 무한경병 잡고 그 다음에 보스 틀샷 라면이 먼저 보스 잡아두시면 돼요 다 뭉쳐줘서 잡았어 뭉쳐서 러스트 끼우자 러스트 러스트 틀샷 그럼 뒤로 뺄게요 어 두 분 너무 가까이 계셨어요 러스트... 아 켰구나 처음에 켠 줄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렌즈먼들 지금 다 뒤로 오세요 거기서 잡으시면 돼요 뒤에는 나무일까 디버프 걸리시면 바닥 생기는 거 최대한 구석에 깔아주세요 안 보이는 곳 나 융해 나 뒤로 갈게 소리소리 이미 깔았다 그럼 보스 좀 더 빼 보스 좀 더 빼야돼 바닥이 이상할까 다들 보스 뒤쪽으로 오세요 이동해야돼 너무 많이 가면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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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살게요 일단 잠깐 아... 좋됐다 바깥쪽 방향으로 뛰세요 바깥쪽 방향으로 뛰세요 지금부터는 보스만 단일 딜이에요 제가 정량 딜할 필요 없어요 나 융해 나 융해 나 융해 이 손 때렸어 한 더 뺄게요 다 융해 거기서 잠깐 탱해요 스왑 해주시고 해주셨네 제가 하고 키울게요 탱초자 나 융해 4초 깔았어 융해 깔았어요 끝에 다음 폭파에 투우님 그거 오죽 제가 콜할게요 남은 조금 이동해주세요 중간정도 그거 할게요 남은 희선 드렸어 다른 무섭지 뿌듯 남은 무섭지 Tigical 와 월 이런거 주네요.